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과거에는 총칼 그리고 탱크를 무기로 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들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출직 대통령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3권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부기관으로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사례가 세계사에서 속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훔쳐서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을 떠들고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선관위를 하부조직으로 만들어서 장기직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네수엘라면 참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도 안하나 이렇게 아마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현대사 이야기를 촘촘히 읽어가다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나라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결국 선거 부정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장기직권을 꾀하는 사람들은 정말 질기고 강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외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영국 중앙은행에 예치해두었던 12억 달러 상당의 금 인출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무렵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영국 중앙은행에 예치되었던 12억 상당의 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촌 80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국에 예치되어 있는 금은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이크 폼피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조관 등이 베네수엘을 장악하고 있던 마드로 정권의 해외자산 동결을 영구축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정부가 마드로 정권의 금 인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마드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의 하급심은 영국 행정부보다도 마드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는 두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지난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차베서를 이어서 마드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노출되면서 야당은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사시 국회의장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헌법조항에 따라서 2019년 1월 국회의장에 당선된 호환과의도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게 됩니다. 아주 점수입니다. 38세입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호환과의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뒤이어서 유럽연합 등 총 40개국이 동조했습니다. 이번에 영국 대법원은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된 10억 달러어치의 금계 31톤에 관할 건이 니콜라스 마드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아니라 호환과도로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에게 속한다고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대법원이 과의도 의장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 대통령이라는 영국 행정부 개녀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장악당하고 입법부가 장악당하고 경찰 조직이 장악당하고 그리고 선거까지 정권 장악의 도구가 되는 상태를 우리는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붕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1998년도 12월에 우고 차베스가 권력을 지고 그는 1999년에 완전히 헌법을 신헌법으로 떠들고쳐버립니다. 그러면 3권을 다 장악합니다. 입법 행정 그리고 대법원까지 장악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승거를 하다가 2013년도에 암으로 죽습니다. 2004년 8월 15일에 거의 270만명이 차베스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270만명의 그런 서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고 차베스는 온갖 조치의 방해 조치를 다치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민들의 저항이 성공해서 그런 270만의 서명의 바탕을 두고 국민소환투표가 치료지게 됩니다. 이때도 약 255만 표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됩니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차베스는 59.25% 대 40.74%로 탄핵을 피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헌정질수가 무너지고 나면 이것을 되찾기가 무진장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베네수엘라의 현대사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에 깨어있는 사람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지금 20년째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베네수엘라에서 헌정질수가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주의깊게 보고 우리 사회에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굉장히 저는 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월 무렵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 최웅목 교수는 우리 사회를 유사전체주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전체주의의 뚜렷한 특징은 선거의 장악과 그리고 대법원의 장악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 유사전체주의를 넘어서 거의 전체주의가 완성된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구태다를 통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과 달리 지금은 선출직 공직자들 대통령님이 이렇게 헌정질서를 아주 은밀하게 교모하게 그렇게 침식시키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네수엘의 계무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나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게 그렇게 악화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좀 찬찬히 보면서 우리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존속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대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선대로부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물려받은 그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그 핫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핫불을 그대로 넘기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의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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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